안녕하세요. IAM 헬스케어의 이동현 차장입니다. 이번 키메스 2013에 저희가 소개하는 제품은 이온 발생기인 닥터USB입니다. 닥터USB는 USB로 연결을 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을 발생을 시켜서 플러스 이온이 세균에 있는 세포막과 반응을 해서 세포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어 같은 제품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카탈로그를 보시면 일본의 키타사토 대학을 비롯해서 한국건선환경시험연구원에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에서 같이 대장균, 농농균, 황색포도성구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타입 같은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성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온아이저 제품 외에도 IAM 헬스케어는 나노와이어 바이오 센서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제품을 꾸준히 출시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